사실 이제 추석에 대한 문화가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이제 제사 지내는 것도 있지만 가족끼리 골프를 치는 게 꾸민 아버지 저 처음 머리 올리고 두 번째 라운딩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랑 나왔어요 저 쫓아다니면서 레슨 해주시고 야 추석 때 잘 쳐서 가족이 이기는 게임을 봐야지 맞아 결과를 알고 보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아 저기 다 뭘 망했는데 골프장 나오면 되게 남편분이 더욱 멋있어 보이시겠어요 내가 그게 롤이었어 맞아 맞아 유정아 작전부터 나이를 내내 그러고 규 프로님이 이제 지실 때가 됐어요 너무 계속 이겼어요 추석 선물만 가져가면 뭐 있다 윷놀이판이 있네 윷놀이판이 있는데 윷놀이 라운드입니다 아 이긴 팀이 다 가져가는구나 아 부부만 가져가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러면 열심히 안 하고 싶은데요? 저는 쟤는 열심히 할게요 여기 가평에 용달 좀 알아봐주세요 이제 한번 나오실 때 됐는데? 아이고! 벙커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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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벙커벙 좋다 좋다 지금 딱 좋아요 굿샷! 굿샷! 굿샷, 굿샷! 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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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건! 형이 잘못했어 와 진짜 나치셨다. 이거 화이트예요. 다행이다. 누나 이게 화이트예요. 내가 보니까 자기가 그 물질에 강해. 나 저거 뭐고 지금 이제 안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 고기가 제일 좋아. 저희가 챙겨갈 수 있게 꼭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세게 치지 말자. 좋았어. 다 같이 악성. 악성 갈아꾸. 괜찮아요. 유프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거리잖아요. 어차피 스리온이었어. 어차피 스리온이었어. 어차피 스리온이라고 위로하지 마. 아까 들으셨어. 그런 건 또 귀신같이 들으시네요. 그리고 방금 친 게 너야. 너의 모습이야. 거울 속에 미친 너의 모습이야. 너가 지금 너무 과장되어 있는 거야. 저거 턱 맞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저거 힘들 것 같은데. 포은 과학인가요? 어느구나. 어느구나. 추석을 나누죠. 추석을 나누죠. 추석을 나누죠. 추석을 나누죠. 팀원 중에서 가장. 아니 왜 저보세요. 형님 왜 저보세요. 형 진짜 다 버렸네요. 진짜 저 멀티밤이 너무 갖고 싶었나 봐. 드라이버에서 올라갈 수도 있어. 진짜. 아까 진짜 좋았어요. 리더 의심하지 않아요. 이기고 보자고. 어쩔 수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저쪽 앞에서 치는 것보다 원래 나간 데서 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여기서 그냥 훌 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프로치 기가 막혔어. 짧아 짧아 짧아. 몰라 몰라 몰라. 슬리퍼지야 이거. 와 슬리퍼지야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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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경기 형님 얼굴 풀리신 거 봐. 미안합니다. 미안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게. 당신 역시 나오실 거 같은데. 이번 홀은 저 앞에 워터헤이저도 보이시죠? 예. 승기 씨가 8번 물수제비 샷을 했던. 이야. 시그니처 홀입니다. 이승기 홀이에요. 물에 장력이 좋아요 여기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해저도 빠져도 낮게 깔아 치면은. 뛰어올릴 가능성도 있는 홀이에요 여기는. 그럼 이제 좀 섞어서 이렇게 치는 거. 그러면 순서는. 순서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훨씬 유리하잖아요 지금 이 홀이. 어떤 게요? 이 홀이. 아니 뭐가 유리해요. 저희는 뭐 그렇게 하나가 아니고. 아니 그렇게 안 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의견을 낸 거예요. 아. 이건 내려놓고 얘기하세요. 왜요 왜. 왜요 왜. 우리 팀. 저. 5일 중에. 지금 4일을 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농담이 아니고. 진짜 알이 너무 많이 배겼어요. 오늘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약간. 그리고 나서 공을 안 쳐봤거든요. 아 진짜. 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려올 거야. 아무나. 어때요 여기. 아. 오해만 해. 저기 있나. 내가. 나무 걸리면 안 되는데. 뭐야. 어디 있어요 공. 여기요.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그래. 저기 나무를 넘겨서. 네 그러니까. 될까. 네. 32미터인데. 여기가. 이 홀이 제가 딱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주상욱 씨가 아마 해저드를 빠졌어요. 맞아 맞아 맞아. 아악. 그래서 승기 씨가. 물수제비 떼잖아. 다시 잠정구를 쳤는데 갑자기 제가 어! 그랬는데 갑자기 돌이 물수제비처럼 탁탁탁탁탁탁탁 하면서. 물수제비처럼 탁탁탁탁탁탁탁 하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승기는 뒷땅 아니면 오버야. 수맥이 흐르는 곳이지. 저 오늘 진짜 컨디션이 좋아요. 1년에 몇 번이 없는 날이거든요. 임팩 준다는 느낌보다 그냥 스윙 크기로만. 아이고 크게 쳤다. 아 괜찮아요. 에휴 노리지 말걸. 괜찮아.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는 이 땅하고 안 맞다니까 여기. 여기 수맥 흐르고 여기 자자손손. 이선진은 이 땅에서는 안 돼요. 아 너무 노렸어. 아 지금 차이도 아니라. 두 개 차이밖에 안 나. 두 개 차이밖에 안 나요. 어 원혼이다 그림 원혼이다. 아 거리로는 충분히. 야 왜 그 간혈을 해가지고. 아니 아니 살아 살아 살아. 승리의 기운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고 그랬잖아. 야 이거 다 심주해 한번. 보시죠. 야 이거 딱밤. 딱밤이야 딱밤. 아 딱밤. 심지어. 왜 딱밤이야. 누가 제일, 누가 제일. 야 이그랬잖아. 야 이그랬잖아. 우리 이글야?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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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이글 축하합니다 우리 어리머리네 이글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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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구 공치상 오늘 별명 뭐였죠? 250 250 한복구 250 한복구 250 화이팅 저는 이승기 씨 벙커 좋아해요 벙커 좋아해요 뒷땅을 빵 치면서 30미터 스윙 크기 그냥 해버려요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아바타 아바타 시킨 대로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어려울 때도 해주는 게 형 프로님 짧지 않게 손목 쓰지 말고 단단하게 했다가 등으로 오케이 오케이 왠지 오늘 느낌이 좋아 잘 쪘어 아 오케이 아 아 아 너무 좋았네 다음번에 뭐예요? 인교진아 인교진아 아 진짜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지금 전반도 줬는데 무슨 말씀이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뭐 봐줄 때가 아니에요 작업 끼시죠 형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한 번도 지는 건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마지막에 그것도 배판 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우리가 자비롭게 하다가 이거는 자비 없어 한 번 줬으면 됐지 뭐 남자 펜싱 싸구로 하는데 결승전에서 전수 많이 났다고 박진감 넘치지 않는데 그러면 칼 열 번 찔려주고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 엉미진진하게 가자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형 진짜 고수다 아니 뭐 잘 칠 제가 할 테니까요 자 죽여 죽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너무 무서워 야 겁나 무서워 이번에 이기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너무 넓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요 어우 좋아 어우 좋아 너무 좋아 선크론이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니야 뒤에서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안 죽었죠? 어 괜찮아 문제 없어요 괜찮아 혜전우 빨간색 빨간색 샌 줄 알았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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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그냥 확 어집히 한 30미터 친다고 생각해 나이스 이보다 잘 칠 수 없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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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들어갔다. 잘했어. 저도 이렇게 막는 게.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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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 어떻게 될지 몰라. 쓰리 뻗이면 트는 거야. 이기는 쪽으로 가야 돼. 이기는 쪽으로 가야 돼. 이래서 재미있지 않아요? 아주 재미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멀다 멀다 멀다. 규진이 형 편안하게 치세요. 굿샷 괜찮아 떨어진다. 저기는 이제 부담이에요. 저쪽은 지금 부담이 됩니다. 넣어야 돋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인프라 파이팅 해. 우리 조합은 실패를 안 하네요. 무조건 이긴다. 아 이거 이거 진짜 좋아요. 아 진짜? 우리 집에도 있는데 진짜 좋아요. 아 저 너무 아깝네. 여러분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진짜. 알았죠. 여태까지 살면서 느꼈던 혼신의 힘을 다 끌어내고. 뭐가 됐으면 그냥 이기는 팀이 무조건 이기는. 비교도 우리가 이기는. 유리해요. 유리해요. 너무 무리스러워. 무리스러워. 됐다.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와우. 이승기. 랄랄라. 이승기. 짠짠짠짠. 대박 아니라고. 느낌 와 있다고. 왜 이렇게 잘 쳐요? 느낌 왔더라고. 아니 이거 진짜. 근데 저기 경준 씨 세컨즈에서 진짜 배우고 되게 힘들 거야. 너 왜 안 치시는 거야? 지금 치시는데 안 나오는 거 아니죠? 안 치세요? 오. 안 나갔어. 안 나갔어. 됐다. 됐어? 네. 퉁퉁퉁 마. 지금 과감하게 핀으로 치셔야 돼요. 경기 형이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뜬그레 좀 다 좋아해. 완전 쫀쫀해 지금. 이 프로님이 퍼터. 그 다음 파퍼스. 세세세세. 우리 파했잖아. 우리 파했어. 우리 이겼어. 우리 이겼어. 그래. 그쵸. 야 이걸 승엽이 형이 넣어가지고. 한 가지 선물로는 결국 한우가 최고죠. 자 한우 씨 저희 폐자의 무릎 뚫어주세요. 자 나갔어.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하도 많이 찍어서. 많이 찍어서. 그래도 이제 약간 좀 수치집도 사라진 것 같아요. 맨날 꼴집니다가 또 꼴집니까. 아 근데 인권님 너무 잘 치셨는데.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오늘은 사실 별로 이견이 없는 베스트 샤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07위 최초의 샤디그레 주인공. 유현주 프로님이. 저희가 그리고 진짜 젖잘싸잖아요. 네 젖잘싸 진짜. 감사합니다. 즐거운 수고하셨습니다.